너랑 우리 건빵인들은 나랑 사돈이고 침착이야 사돈에 팔초네 뭐 맞죠? 고기 한번 먹을게요 고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김치도 넣고 김치도 넣고 고기도 넣고 들어가 됐다 맛있구요 오신 분들 건강 잘해주세요 SULS1013님 어서오세요 하트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트쇼 하트쇼 고기를 쌀 땐 어떻게 먹냐 그냥 일반인들이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먹지 말고 bj달라님이 하디슈 깐지님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 넣어 그 다음에 여기 김치 김치 여기 김치 여기 김치 볶은거 어디지 bj달라님이 15 김치 볶은거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새송이 bj달라님이 올라간다 새송이 파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된장 된장 쌈장을 딱 놓고 그 다음에 버거식으로 버거 버거식으로 딱 넣어 버거식으로 상추를 딱 싸 써 먹어 sls2013님 어서오세요 내가그레인사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히말라야카원님이 지금 글로가면 삽겹살 주나요 네 오세요 다 드릴께 사회자까지 다 가져가 랄라아르님 어서오세요 번호도 어서오세요 히말라야카원님이 어디 김치도 좀 구워줘야돼 김치도 그냥 김치먹으면 맛이 없잖아 여러분들 김치를 구워줘야 김치가 상큼한 맛 상큼한 맛이 여러분들 이걸 먹어줘야 나중에 일할 수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고기 한잔 먹고 가실래요? 올레길걸어시나오나요 고맙하십쇼 코로나 달피아옹당시고요 건강하세요 올레길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동시에 올레길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나가는 분들이 응원해주세요 지금 히말라야님 오십쇼 표선 표선 옆에 하천리 올레삼코스 표선에 하천리 소금맛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오실때 딱 찢어 하천리로 찢으세요 하천리 소금맛 하천리 소금맛 아니면 올레길로 찍으셔야 하나 일단 소금맛 소금맛 찍으시면 오실 될건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먹어볼게요 다시한번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김치가 고기 있어요 고기 딱 놓고 고기 딱 놓고 고기 딱 놓고 그 다음에 김치 김치가 좀 익은거 고기 익은거 그 다음에 마늘 마늘이 포인트야 마늘 넣고 그 다음에 해송이버섯 새송이버섯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쌈장 남팡 놓고 SCV 스님님 어서오세요 우리 양양 내가 이렇게 싸 햄버거 같이 싸 싸우 이렇게 SCV 스님님이 고기 먹노 네 이렇게 SCV 스님님이 양생 음 미일리얼 님이 키우 하여 진짜 진짜 미일리얼 님이 스님님 제가 올린 스샤꼬 신키우 SCV 스님님이 많이 드셔요 개꿈탱구리 님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SCV 스님님이 아코드님 안녕하세요 인득이 만숙이 님 어서오세요 미일리얼 님이 안녕하세요 미일리얼 님이 미일리얼 님이 미일리얼 님이 여기 동네 미일리얼 님이 얼마 전에 미일리얼 님이 기획했던 건데 미일리얼 님이 기획했던 건데 미일리얼 님이 오늘 하시네요 미일리얼 님이 오늘 하시네요 네 오늘도 하즈쇼 됐다 오늘 세 번 하즈쇼 됐네요 미일리얼 님이 템트치고 고기 먹방 키움 SCV 형님도 하즈쇼 하자 고기 먹방에서 SCV SRI 별표 라이센스 님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미일리얼 님이 에코랜드 육으로 미일리얼 님이 운이 좋은 듯 몽 빨리 좀 괜찮네요 개인적인 선보효스 님이 면역격증도 해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는 뭐로 나왔냐. 코로나 나오니까 코로 숨쉬지 마시지요. 코로 나오니까 코로 숨 쉬면 안돼요. SCV 선생님이 일이 너무 많아서 형은 죽겠다. 이렇게 코로 나오니까 입으로 숨 쉬시고 코로 당분간큼 숨쉬지 않아요. 코로나는 코로 나오는 거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힘들죠. 다 먹지 않아.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김치 삶은 거. 김치 볶은 거 놓고. SCV 선생님이 코를 그럼 실리콘으로 막다 양생 키 키. 그 다음에 이거 버섯. 여러분 새소미 버섯 놓고. SCV 선생님이 키. 그 다음에 쌈장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SCV 선생님이 시리콘 키. 그 다음에 이거 다 먹으면 너 접어. 접어.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손놀림이 중요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사악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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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